언론들의 아주 주요한 그런 기사는 사상 초유의 사태 그러니까 경찰의 수뇌부인 총경들이 집단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항명을 표시했다는 집단 항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 대부분의 신문들의 아주 탑기사이고 후속기사들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시시비비를 우선 확실하게 가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경찰 총경들 집단 항명 행정부에 의한 경찰 통제를 거부하는 것일까 그리고 오늘 중후반부에는 4.15 총선 대전광역시 관련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에 의해서 오늘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 경찰 관계자들은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실 분도 계시겠지만 대개 권력기관에 속하는 경찰과 검찰은 누군가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럼 통제 주체가 누구인가 검찰에 대한 통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가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경찰총장에 대한 그런 통제권을 갖고 있고 그럼 경찰을 누가 하느냐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은 과거의 내무부 건국 1회로 내무부에 의해서 경찰 통제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지금은 행정안전부에서 검찰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통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비해 가지고 경찰이 훨씬 더 독립성이 취약하고 경찰이 집권 정치권력의 역량력 하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독립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사람들은 애시당초 기대를 가리지 않고 그냥 행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기관이다. 그렇게 보는데 새삼스럽게 경찰총경들이 나서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경찰국이라는 것을 설립해 가지고 경찰 권력을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경찰은 누구 통제를 받지? 그런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권력기관을 통제하기 위해서 선거를 거쳐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대신해 가지고 대통령이 권력기관들을 통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총경들이 발표한 그런 입장문을 보게 되면 민주적 통제, 국민에 의한 통제 이렇게 모호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종류의 표현은 586운동권들이 아주 사랑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민주적 통제,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으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서 그냥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버린 거 아닙니까? 국민에 의한 통제, 국민 전체가 어떻게 여러분 경찰을 통제합니까? 국민들이 권한을 한시적으로 대통령 임기 동안 대통령 함께 준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이 행정안전부를 장관을 뽑아서 그 사람이 뭡니까?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찰 총경들이 사용하는 입장문의 용어를 보니까 이 지금 세대가 그야말로 586운동권 세대와 연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나 용어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의식구조를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에 의한 통제, 국민에 의한 통제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입니다. 민주적 통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입니다. 제가 따끔한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운동권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경찰 총경들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국민들이 다 나서서 경찰을 뭡니까? 통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누구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경찰을 통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출직 공직자 그 가운데 대통령이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단 항명을 하고 경찰 수뇌부에서 그 모임을 하지 말라 이렇게 했으면 다른 조직하고 달리 경찰은 그렇게 쉽게 움직여서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그런 이야기를 지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얼마나 정치의 신여 노릇을 충실했습니까? 하수인 노릇을.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경찰의 중립성이니 독립성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걸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지율 때문에 고심이 큰 윤석열 정부의 초기 행보에 아이저 그야말로 그냥 대들런 그런 형국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가장 큰 뉴스입니다. 경찰국 반대. 그럼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설립하지 않으면 그럼 경찰국 1 설립하면 괜찮습니까? 아니면 찰국경을 설립하면 괜찮습니까? 경찰국을 설립하든 안 하든 그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국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 가운데 하나인 거죠. 이름을 뭐라고 붙어지든 간에 경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국 서장회의 주도한 류삼령 총정 대기발령. 경찰지휘부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여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령 총정을 대리발령했다. 제가 볼 때라도 간단하게 보면 항명이죠. 항명. 정권 쪽에 항명을 하는 겁니다. 옳은 일은 아니죠. 경찰청, 전국경찰서장회의, 참석자 음정조치, 복무규정 위반 검토, 경찰서장들, 경찰국 신설은 역사적 태형, 절차 보류해야 왜 이게 역사적 태형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경찰 내부에서 행정부에 가두한 그런 개입 때문에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아마 인식을 안 하겠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재인산성도 쌓고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습니까? 그런데 경찰국 신설이 역사적 태형이다. 자유당 정권 이래로 항상 권력을 충실히 뒷받침하는 기간으로 경찰이 활동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내무부 소관이었고 지금은 행정안전부 소관인데 뜬금없이 경찰이 독립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일단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경찰이 어떻게 독립한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중앙일보도 아주 큰 기사를 다뤘습니다.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령서장 대기발령조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국경찰서장회의에서 입장문이라는 것을 내놨는데 입장문이라는 것이 제가 납득이 안 돼요.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사용하는 용어나 이런 걸 보면 경찰의 직분이라든지 사명이라든지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경찰서장들하고 일반 국민들하고 많이 이해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기사들이 대부분 오늘 일면 기사들이 전국경찰서장회의에서 그냥 반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집권 초기고 그다음에 또 지지율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여기서 밀리게 되면 통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몇 사람 등도 옷을 벗기든지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렇게 좀 강단 있는 대통령을 원할 거고 너무나 물렁물렁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 방송은 누구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 경찰 권력이든 검찰 권력이든 간에 대통령의 통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부 수장의. 그래서 행정부 수장한테 국민들이 선출을 통해 직 공무원으로서 최고 권력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이 직접 경찰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산하의 행정안정부 장관을 통해 가지고 경찰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행정안정부 산하의 경찰국이란 걸 신설하는 모양이죠. 그전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청와대에서 대부분 치한 무슨 보좌관인가 하는 사람들이 다 인사도 관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지금 내용이 회의를 마친 전국 경찰서장들이 내놓은 일종의 입장문인데 이게 여러분들은 모호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회의가 끝난 이후에 경찰국 신설이 강행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법 제도적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무슨 법 제도적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권한이지 않습니까. 이날 현장에는 50여 명의 경찰 간부가 참석했고 온라인으로는 140명이 참석했는데 경찰정치의부는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음중 해산을 지시했었는 불구하고 모임을 강행한 점에 대해서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고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철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눈에 들어온 것은 그 입장문에서 경찰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 어디 많이 들어본 문장이죠. 그 586들이 가장 사랑하는 문장이지 않습니까. 민주적 통제. 그 민주단 이름으로 검수완박을 통해 가지고 경찰의 수사권을 뺏어버린 거 아닙니까. 민주적 통제라는 게 뭡니까. 언어라는 것을 그렇게 모호하게 쓰는 겁니다. 좌파들이 가장 있게 여러분들 말장난을 잘하지 않습니까. 민주적 통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해하는 민주적 통제라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예약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구시를 내세울 때 가장 멋진 용어가 민주적 통제입니다. 물론 민주 앞에는 인민민주제도 있고 자유민주제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혼재돼서 사용되지 않습니까. 국민에 의한 권력의 통제를 받아야 되지 행정안정부 소관이 돼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났으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제쳐놓고 경찰 통제할 겁니까. 그러니까 언어장난이라는 것이 너무 심한 겁니다. 다른 사설들은 어느 부분을 다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홍준표 대구 강력시 시장이 검사 출신이니까 검경관계를 잘 알 거 아닙니까. 세상에 경찰이 통제받지 않는 경찰이 어디 있나 이렇게 우회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저는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의 여러분들 권한하에서 통제받지 않는 경찰이란 것이 얼마나 겁난 권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경찰국을 설립하는 문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뭔가 약간 갈등이 있겠죠. 그러나 행정안정부의 지비를 받지 않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뭐가 경찰총장 총경까지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입장문에 나오는 용어가 민주적 통제니 국민에 의한 통제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도 586 세대하고 나이가 비슷한 세대가 되니까 언어를 이렇게 쓰는 걸 보니까 의식도 비슷한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좀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집권 초기에 다른 그런 국가기관하고 달리 경찰 같은 경우는 찰두철미하게 윤석열 정부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경찰 수뇌부가 이번 모임을 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러면 온라인 몸으로 대처하든지 그렇게 국민들 눈에 보일 때 집단 항명처럼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이들이 지금 서너 살 되는 사람들도 아니고 50세 대부분 경찰 대 출신들이 많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권 초기에 그렇지 않아도 분란이 많아가 지금 말들이 많은데 이런 상태에서 경찰까지 나서 가지고 경찰의 수뇌부의 요구를 물시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국민들이 당장 집단 항명으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물러보고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하더만은 이제 경찰까지 대통령을 물러보고 저렇게 하는 모양이다. 그런 정도의 정무적 판단을 못하냐 이야기죠. 경찰서장들이 된 사람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편은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찰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지만 물론 야근하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압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상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경찰 자신들도 잘 알 거 아닙니까.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냐. 김창진님이 윤석열 정부가 이번 경찰의 집단 항명을 진압하지 못하면 5년간 영이 안 서게 될 것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항명자들을 모두 자천시키거나 옷을 벗기기 바랍니다. 문재인 밑에서 경찰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충성을 다하던 경찰이 우파정권이 들었자 조직적으로 하극상을 벌리는 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온단 말이죠. 경찰 서장 정도 되면 이렇게 정무적 판단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밑에 보면 1,363명이 찬성하고 22명이 반대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일반 국민들의 여론인 겁니다. 서현표 시민이 대기발령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당장 파면시키시기 바랍니다. 모연무님은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공무원이 국가의 통제를 안 받다게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경무를 두고 간이 배박으로 나왔다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에 선출직 공직자의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지위를 받지 않는 그런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똑같은 꼴이 나는 거죠. 나라가 기강이 무너지니까 온 전시회에서 그냥 지 멋대로 하는 겁니다.